안녕하세요 다육엔 꽃그림입니다. 요즘 한참 분지하고 성장을 하는 다육이들은 대체적으로 동영다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여름에 잠을 자고 가을 돼서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하고 한참 분지하고 성장을 하는 다육이들을 오늘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분지하고 성장을 하는 다육이들은 동영다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예뻐지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야 하면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기특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달기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분지하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이 엘리자베스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은 화분을 너무 크게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야무지게 노제트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구요. 젤리 카시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빨갛게 물이 들을기는 했지만은 아래 입장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윤기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물이 완벽하게 들지는 않았지만은 속살이 드러나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는 기쁘더라구요. 노테랑 금도 많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요. 대비금 같은 경우는 성장한다기보다는 물이 들었네요. 토멘토사 같은 경우에는 꽃대인지 아니면 새로운 자구들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나오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다 자구들이 새로 나와 있구요. 저 안쪽에는 또 새로운 자구들도 올라오더라구요. 제가 너무 좁은 화분에 심어줬나봐요.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쯤에는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은 자구들이 더 많이 번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푸린물이도 햇빛에 너무 노출이 되면서 물을 안줘서 아랫입장이 말라가면서 윤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속살이 뽀얗게 올라오죠. 가자마자 분갈이를 해준 상태였는데요. 뿌리가 잘 내렸나봐요. 아랫입장은 아직도 윤기는 없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러우도 레소라트에서 꼬지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많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구요. 큐빅프루스트도 성장하면서 가운데에는 물이 좀 빠졌지만 옆에 보면은 새로운 자구들이 나온답니다. 큐빅프루스트도 입장이 특이하죠.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구요. 일레트라 시리우스도 위에서 보면 입장들이 겹치지 않고 별 모양으로 어쩜 이렇게 멋지게 노제트를 이루고 있을까요? 올 신품종이죠. 레드 초이스도 빨갛게 물은 안 들었지만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손뚝 끝이 귀엽죠. 빨갛게 생겼어요. 원종 방울복랑금인데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성장을 많이 하고요. 입장 사이사이에도 자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종 방울복랑금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키핑장에 놀러갔을 때 구매를 한 원종 방울복랑금인데요. 어느정도 대품이죠. 상당히 멋있어요. 라즈아가도 작은게 아닌데요. 큰 노제트도 성장을 하지만은 빙 둘러서 작은 노제트에도 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동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티지아 철화는 한번 물들어서 아직 빠질 생각은 없죠. 늦게까지 빨간색으로 가운데 포인트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플라로즈도 가운데 속살이 드러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빌레라 백금이 물이 들어서 화분하고 깔맞춤을 한 것 같죠. 핑크색 나빌레라 백금이 밑에 입장들이 핑크색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변하다 보니까는 꼭 화분하고 깔맞춤을 한 것 같아요. 나빌레라 백금이 몸값이 조금 나가는데요. 물이 들으니까 더 훨씬 고급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국민다육이라고 보면 되죠. 국민다육이로서 기품을 주는 것 같아요. 물도 예쁘게 들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게 또 실루엣이고 가격도 착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속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나나 후끈 무늬도 노제트가 작아지고 입장이 말라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몸살을 앓았던 것들은 하엽으로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노제트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을 나는 너무 좋아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노제트가 형성이 되는 듯 합니다. 제 눈에만 그럴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새로 성장하는 노제트나 입장들은 기존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느껴지네요. 마치 재탄생하는 것처럼 새로운 느낌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답니다. 네블루스도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가운데 노제트가 오므라드는 모습이 예뻐졌다고 느끼게 되네요. 네오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 손둣만하게 분질을 한다고 보여드렸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이 노제트가 자랐답니다. 아랜 입장들에 하엽으로 지고 나면은 또 목대도 형성이 되겠지요. 향기나는 수산해야 한대요. 자세히 보면은 꽃대를 다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꽃대가 조금씩 나와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구가 하나씩 발생이 된다 하면은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구가 많이 나와서 자구에서 꽃대가 다 형성이 될 수 있도록요. 애플로즈도 신입이라서 입장이 크고 노제트가 컸는데요. 조금씩 노제트가 작아질 것 같죠? 네인드랍도 입장마다 다 물방울이 있고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빨리 성장을 해서 그럴까요? 아직은 물방울이 다 나와있진 않네요. 치화와 엔시스금도 합식을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속에서 나오는 입장들은 야무지게 형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푹 퍼져가지고 초록색이고 백분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노제트가 제대로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로즈가든도 분갈이 후에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끝라인 쪽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는 했지만은 로즈가든은 물든 보다는 꽃을 보는 것 같아요. 꽃이 정말 예쁘고 꽃도 크고 꽃대도 길게 올라온답니다. 파랑새도 새로운 입장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펑키도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형광 핑크색으로 정말 예쁜 특이한 색깔이었는데요. 그 형광 핑크색은 없어졌어요. 물들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물로도 처음에 농장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다른 색감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제가 소개했던 것만 해도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은 없고요. 오렌지 먼누도 처음에 나올 때 연한 핑크색으로 정말 예뻤었는데 성장을 하면서 연한 핑크색은 없어지고 주황색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가 물이 많이 빠졌죠. 핑크색이었는데 그러면서 로제트가 이렇게 많이 커졌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로 분지한 것은 없고요. 분지한 거에서 로제트만 많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다 제거하지는 않고 뿌리를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줬었고요. 만델레도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을 때 보랏빛으로 정말 예뻤었는데요. 물들면 이렇게 빨개지고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속에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또 동령 다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만델라도 처음에 소개했던 그 보랏빛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농장에서 출하될 때만 그런 색감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원래 색깔은 이렇게 좀 빨간색인 것 같고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인데요. 소형종이에요. 너무 로제트가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예쁘답니다. 꽃대도 물고 있어요. 이렇게 꽃 한 송이 모양이죠. 너무 사랑스럽게 속살이 올라오네요. 독일 샴페인도 제가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는 안쪽에는 정말 빨간색으로 예쁜 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왔었는데요. 분갈이 하고 조금 몸살을 알았었던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났어요. 가운데 빨갛게 변하기 위해서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크리스틴인데요. 크리스틴은 신품종이라고 해서 정말 손톱만 한 거를 두 개를 하나에 9,000원씩 주고 까꿍아 밴드에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다 자르고 에스라이트에서 뿌리를 내려서 여기다 옮겨 놨는데요. 처음에는 조그만해서 작은 화분에 두 개를 같이 심어 놨었는데 뿌리가 활착이 되면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서 분이 작아진답니다. 일단은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옮겨 주든가 큰 화분에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심어 줘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틴도 상당히 몸값이 나가더라고요. 이때는 이때 살 때만 해도 몸값이 거한지는 몰랐답니다. 잘 키워 봐야겠죠? 화재도 이렇게 성장을 해요. 화재도 대표적으로 동영종이죠. 안에가 꼭 사탕처럼 변한 모습이고요. 뮤즐리도 성장하고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소인제 금도 대표적으로 또 동영 다육이죠. 여름에 얼음 땡 하고 있더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페리도트도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가운데 많이 성장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햇빛 부족으로 초록색이네요. 초록초록하고요.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네요. 화이트 그린이도 성장을 하고요. 이 캐럿도 정말 여름에 장마철에 많이 옮기면서 뭐가 떨어져서 입장도 깨지고 손톱도 깨지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투블록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피델리오도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얘는 이브랍니다. 이브 도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제이드 스타도 작은아이 데리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가보이데스 산반금을 인터넷에서 아주 작은 아이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살아날까 했는데 집에서도 잘 살아났었는데요. 이게 또 새로운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입장이 새로 나오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시오 적금 꽃이 상당히 예쁘죠. 손에 꼽으라고 할 정도로 예쁜 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물을 많이 굶겨서 시들시들 했었는데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얘도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서는 백분도 다 없어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답니다. 오늘은 성장을 많이 해서 기특한 다육이들 소개를 해봤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